안녕하세요 데이블입니다 제 친구 처음으로 한국 놀러가는데 스탑! 이 사람은 제 친구 슬립이에요 한국 놀러가는데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매운 것들 먹어보려고요 사실 원래 이 영상 찍기로 한 거 아니었는데 솔직히 외국인 상태에 매운 한국 음식 먹여지는 거 너무 흔해 빠진 주제야 개 뻔해 근데 얘가 한 한 마리 때문에 영상 찍기로 했어요 한국 음식 하나도 안 냈대요 한국 음식은 스파이시죠? 한국 음식은 스파이시죠? 한국 음식은 스파이시죠? 한국 음식은 스파이시죠? 들었죠 자꾸 매운 한국 음식은 스파이시죠 막 본인 매운 거 먹는 장인인 것처럼 말하는데 there are channels that got famous on the sole fact that 한국 음식은 스파이시죠 I think you disagree 넌 오늘 뒤졌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매운 한국 음식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물어보니까 불닭볶음면도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오늘은 3단계로 매운 도전할 건데요 물론 좀 말도 안 되는데 데리고 갈 수도 있죠 디지나 돈까스도 있고 실비 김치도 있고 말도 안 된 매운 것도 많은데 주로 한국 사람 흔히 먹는 음식 가져왔어요 오늘은 1단계는 불닭볶음면 2단계 청양고추 3단계 엽떡 매운맛 4단계 5단계 1단계 1단계 4단계 6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저는만 더 많은 respeito가рон downturn 다른 문제는 물론과 비슷한 소리가요 아마 게임이 잘 안 좋은데요 이 정도는 별로예요 완전 이렇게 몸을 좋아해요 한국보다 많이 essa 끊임을 볼에 제가 위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지금도 더 좋더라구요 지금까지 서로를 보았게 했죠 이 정도가 어떤 거 Kath의 이전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오셨습니다 아, 이 스테이너죠? 오, 뗨 오, 쑥이너러죠 아들요 휘고뭔에 이 국가 너무 좋아 그럼 미국의 국가를 할 수 있을지요 Algo 도려 spel입니다 뭐죠? 요새 고음 고음 요새 고음 요새 노 박스 고음 고음 요새 음 조금만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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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근데 배에 오잉 고음 고음 미 다음은 청양고추입니다. 자 여러분, 청양고추 잘 드시나요? 청양고추는 좀 매워요. 이번이 한국어 문화, 한국어 word for đ Perfect repl seper is 고추ko. 고추! 뭐해 본다. 공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스 무게hmaıs gap. guy, 은ит SNEAK. 참 얼 기 времена? 320. 이게 실은 한국어로에서 이 부분에서 한국어로 이 밥에 대해 맛있습니다. When people eat it kinda Д.. 음료는 하면서 뭐가 매입되면 그리고 또 그냥 forts을 발효하고 wallet 한국 사람 말하는 우주otes 이 한국은 꼭ought est 너무 conditioned 이것은 어떤 한국 음식을 먹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이죠 같이 저 Tompice 제가 안 야기 these 이거 진짜 증가 내가 잘못된 한국 음식을 보여줄줄 근데 다른 음식들은 직접 Attack ces agrees 뼈가나요? 이는 다른 음식은? 그는? 역시 이 녀석은 그 놓치지 않도록 걸어 공부가 다가 다가 부부로 가시네요 이제 다음 영상가 다시 돌아가고 내 몸이 발전합니다 쫌 물었더니 지금 친구가 자고 있어요 오우 True 깜짝이야 내가 제대로 주고 싶었어 한국 음식이 뭐가 매워 이런 뒤랄라 하니까 네. 뭐 있는지? 이 떡볶이. 맛있게 드세요. 쿨 피스. 쿨 피스. 아주 맛있어. 매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쿨 피스. 핸드폰을 입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네요. 철판을 입고 있었네요. 밥을 입고 있는 젠판을 입고 anymore Visit 한국의 Do cases 아는 거 없 man choses конт화면 아직도 먹지 않아? 역시 Severalっ 엄청 맛있는 거 진짜 완전inated Yeah? That's lamb, right? Yeah. Oh, was that cheese? Yeah. Baba Boy. What are you doing in my squad? This is what Chris part of our team. These are spicy rice cakes. Yopki, tukpoki? Yopki? Tukpoki. Tukpoki. Yeah. You've had these little rice cakes before, right? The Anglairs, yeah. Yeah. 이 녀석은 진짜 좋은데. 이 녀석은 한번 더 높은 것 같다. 더 높은 것 같다. 정말 높은 것 같다. 더 높은 것 같다. 이 녀석은 진짜 좋아요. ㅋㅋㅋㅋишеч Geez Woo tip the rice ball in the sauce it's good it isn't spicy bro 이는 사실 사실 진짜 맛있어 이는 사실 진짜 진짜 맛있다 이게 스피지지 않나? 아니요, 아직은 조금 더 맛있어 근데 이는 사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는 사실 진짜 맛있어 뭐하는지? 이게 무슨 짓일 것 같나 이런 짓일 것 같나? 이게 저한테는 짓일 것 같나? 근데 저는 진짜 짓일 것 같나? 어떤 짓일 것 같나? 이는 저의 3rd level 이는 산책이 진짜 맛있어 이는 거쳐서는 거쳐서는 거쳐서 이거 좀 더 맛있어 누가 더況 할 수가 있거나 더욱돼서 더 가까이 더 화가 나요. 저는 목욕장 더 많이 더 궁금해요. 아, 저는 목욕장은 더 물어야 되잖아요. 요, 속이 너무 고소할거예요. 이omos을 만들 것 같아요. 아, 밥을 만들 수 있는지? 밥을 만들 수 있는지? 네, 저는 밥을 같이 먹어야 해요. 히어로노 후에 먹어야 해요. 수 nightsEst. 이게 90%의 뺨을 생겨. 그게 약간 덕분이 더 nation 보다는 게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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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 엽떡 매운 맛이 청양고추보다 매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엽떡 레버 3로 해놨는데 청양고추가 레알 더 매웠어 양기 매운 센스 정화 캄 이제 3단계 도전 끝났습니다 you said earlier korean food is not spicy at all i did say that and i stand a little bit corrected i would say it's gas it's gas it's gas i don't know what that means it's spicy what do you think cliz 거나 제가 amounts Iyeahin korean food my sip 게 매워 yeah very tasty level three um um level 2 almost passed out the seeds bro level 1 was delicious I can eat that! like full day go yeah on the airplane tomorrow my apologies 이 친구 내일 미국 갈 건데 가기 전에 한번 영상 찍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매운 거 진짜 잘 먹긴 해. 엽떡 매운맛 쉬운 것도 아닌데 너무 잘 먹던데? 끝나고 아무렇지 않게 먹더라. 촬영 생각보다 재밌어서 영상 하나 더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